지난해 11월 고양시에서 만났던 경기도와 북측 대표단이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8개월 만에 재회합니다. 북측은 지난해 11월 고양대회 참가를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던 리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6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기도는 정동체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, 정연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, 김한정 국회의원 등 비중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30여 명의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만남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오는 25일부터 4일간 필리핀에서 열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성사될 예정입니다. 한편 대회에는 경기도와 북측 대표단을 비롯해 필리핀, 일본, 중국, 호주, 태국 등 10개국의 일본 강제징용 관련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